이런 가운데 북한 국방성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서를 내돌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등 탄약 수백만 발을 구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